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트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극적 합의했고 금물살을 탈 예정이고요. LH 투기 의혹 사태로 정부 주도 공공개발의 여러 지적과 또 의문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모와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여야의 특검 합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여야가 뜻을 모은 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세세히 뜯어보면 이게 그냥 좋다고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요? 두 개를 나눠보면 먼저 대통령 사과 오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본인 사저에 대한 공격, 비판에 대해서 이제 뭐 좀스럽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는 대통령이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조적인 적폐 문제라든지 또 내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하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갔으면 훨씬 더 나아질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예요. 1, 2, 3, 2, 3, 2, 1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 특검 합의라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제일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여야가 이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검이라는 게 이제 되게 거창해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닌가. 항상 특검론이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 지금 양이 여당일 때 그리고 지금 여당도 항상 그랬거든요. 특검 비효율적이다. 한 달이나 걸린다. 만드는 거 자체에다가 그럼 그동안에 이제 증거인멸하고 다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그 상황이 바뀐 것이냐.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사과가 우선시 됐어야 됐다는 아쉬움을 표하셨고 또 과연 특검이 이 상황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또 의문도 제기하셨어요. 오늘 윤 실장과 함께 짚어볼 이야기가 바로 LH 투기 의혹 사태와 또 정부 주도 공공개발의 문제점인데 사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2기 신도시도 투기 의혹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기업의 투기 행각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토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의 투기 행각이라기보다는 공기업 직원이라든지 개발 정보를 먼저 안 공직자라든지 그쪽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땅이 좁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지금 항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도 펴놓고 보면 그 다음으로 올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목을 지키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의 회색 지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기의 토양이라는 근본적인 자체는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LH 직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LH가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든지 복지가 낮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권이 연봉이 높은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일이 힘든 것도 있겠지만 딴 생각하지 마라.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이걸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공기업들도 오히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 높이되 대우도 높여서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저는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당신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과연 그게 대중 일반인들한테 통할 이야긴가. 그건 되게 의문스러워요. 저는. 지금 실장님은 직원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셨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죠.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지도편으로 보면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공영 개발이라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민영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흔히 시행이라고 하죠. 이 빈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뭘 얹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이제 민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보다 공영을 통해서 그 가치를 나눠가지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하고 수용 가격에 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들도 집을 분양받으면 로또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새 아파트는 7억. 새 건데 7억으로 하니까 앉아서 3억이 바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높아지고 그 경쟁을 뭔가 우회하려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뒷돈을 주더라도 2억은 번다라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토양인 거죠. 그 토양을 만든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이 좁고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적인 문제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주거나 보건 이렇게 모두가 평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공공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주택. 중산층까지도 기본주택. 말하자면 이게 공공주택인 거죠. 공공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는 것이고 약간 보수적인 대안은 그러다가 지금 이 정부가 여기까지 왔는데 공공개발은 주거복지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이 40억, 50억을 하는 게 그걸 왜 정부가 투여해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하게 두면 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주거복지 쪽에 쏟아야 된다. 제가 뭐가 옳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두 가지 대안이 아마 앞으로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코앞에 있는 것이고 대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LH 투기 유용만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정부 주도 공공개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평소에 정치 분석에 아주 대가이신 은퇴곤 실장이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참에 지난 10년간 진행된 모든 개발 사업들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대강 사업 주변 델타시티 개발, 혁신도시, 세종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특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이 돼요. 정치적 수사 있다.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속은 시원해 보이겠지만 그 특검이 이걸 1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까지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아까 투기와 투자의 회색지대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투기와 투자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존부터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이 10년 전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조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대여섯 명이 신도시 인근 지역의 본인 혹은 배우자 혹은 어머니 이렇게 투자한 거 보면 다 해명들이 대동소회해요. 주변에 권유해 해가지고 한 것이고 땅값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이고 우연히 됐던 것이고 전원주택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걸 10년 동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중심으로 조사하지 말고. 그렇죠. 토지 중심으로 서류 중심으로 해라란 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개인적으로 그래도 현실적인 거 아닌 거 떠나서요.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느낀 개발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발 사업 위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LH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위주로 접근할 것이냐인데 개발 사업 위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토지를 다 전수조사하자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직자 위주로 일단은 여기 접근해서 외과 수술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의 전체 시스템 문제라든지 말하자면 사회의 풍토라든지 이걸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섞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외과 수술하고 몸 운동하는 거 하고 재활운동하고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 부패 사건과. 공기업과 공직자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맞겠죠. 하고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나중에는 정부 주도 공공개발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더 맞다. 그렇죠. 지금 외과 수술은 공직자 공기업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세요.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뜨거워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세종시 아파트 공직 가격이 70.68%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부동산이 엄청 뜨겁다는 건데 그래서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에 산 현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에 주도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가 LH와 대대적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게 결국 부동산 투기에 산 현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신도시를 사면 땅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투기하고 투자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특공을 받았었어요.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집값이 쌌기 때문에 받았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투기냐. 투기 아니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당연하게 투기가 아니죠. 그런데 서울에 집 있고 이런 사람들도 홍무원 신분으로 해서 특별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편법이냐 합법이냐. 그리고 제가 어떤 정치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분이 세종시로 이제 지역구를 옮기면서 세종시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전원주택용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길이 뚫려가지고 확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기준을 그지 못하면 일반인들한테 말하자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0이 뭐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제 실장님 계속해서 기준 잡기 모호하다.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리면 되게 애매해지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낮춰가지고 다 전원처벌해라고 하면 당장 속은 시원하지만 분명히 법원 가면 무죄 나올 확률이 높고요. 애매해집니다. 오히려 기준을 높이되 아주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발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는 게 맞지. 기준을 낮춰버리면 엄벌에 처할 수도 없고 다 이제 흐려지거든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제 다 항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주 높은 기준의 예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높은 기준의 예는 지금 예를 들어서 LH에서 그런 게 있었죠. 개발 계획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도 뭐 견책이었다. 뭐 이제 뭐 심할서를 썼다.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신문지사에서 이런 걸 봤는데 LH 직원이 전국에 15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심할서를 썼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 15채 아파트를 이상히 분양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미달되거나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도 분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제가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나중에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나아질 거다라고 베팅을 한 거니까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건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문 제목만 보면 15채 분양 이거 대단히 나쁜 사람이네. 이거보다는 유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가야 된다. 알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니까요. 유출하는 문제는. 알겠습니다. 자 LH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LH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성을 하려면 이게 위상이 오히려 높아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진애 후보가 이야기했다는 게 LH를 해체하고 주택청. 주택청이란 말은 공무원 시키자는 거잖아요. 정부 기관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이제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에 속 시원하게 보이는 거하고 실제로 이게 효율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 주택장이 효율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건 당장 속 시원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일단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처방 내리시고 그다음에는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고 대선도 코앞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법이 이제 서른 몇 개가 지금 나와. 과연 법이. 이 한 일주일 하이에 쏟아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다 들여다보지는 제가 않았지만 다 대동소의한 법들도 많고 그럴 거예요. 지금 3941님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고 여야가 난리인데 그럼 투기 국회의원 나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건데요? 배치 반납할 거예요? 결과에 처리를 먼저 정해놓고 조사를 해야죠. 웃기는 국회의원들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투기라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걸 정하고 전수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는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대여섯 명 말씀드렸고 세종시의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 땅이 되게 많다라고 하니까 아니 여기는 수백 년째 우리 집안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물려받은 땅이다. 제가 봐도 그런 건 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그 조건을 그어놔야지 다 나온 다음에 하나하나 무슨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너네 편이니까 안 하고 그럴 겁니까? 우리 3941님 우리 애청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좋은 문자 감사하고요. 5278님은 윤태훈 실장님 말씀 집 없이 살아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LH 문자만으로 사실 지금 열이 받는데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 경고주의받은 금감원 직원이 121명으로 밝혀졌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 직원이? 안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거래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강력한데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도 제재가 없지는 않은데 손방망이 처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기준을 높이고 엄브레치한 게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법이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손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같은 인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하고 현재의 차이는 과거는 깨끗했냐. 과거 깨끗했겠습니까? 많은 과거는 소수가 이렇게 뭘 했다면 지금은 다수가 뛰어드는 거죠. 정말로 요직에 몇 명이 했다고 한다면 일반 직원들까지도 그게 다 확산되고 있다. 이런 차이는 큰 것 같아요. 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좀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라는 그 특성상. 그래서 이게 진짜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논쟁 때문에 조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짓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너무 광범위하게 걸어버리면 그게 사문화가 될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길에서 차가 아무도 안 오는 데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안 그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지키는 것처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처벌조항을 높이는 게 맞죠. 저도 다이어트할 때 있잖아요. 한 달 계획자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그렇죠. 오늘 하루 한 끼를 굶겠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찌 됐든 매듭은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고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치 분석하시는 분으로서 정리를 해 주시죠. 이 문제 여도 야도 다 둘 다 살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여당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4월 7일까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세게 이야기하고 특검하고 전투조사하고. 그런데 4월 7일 이후에는 정말로 여야가 뭘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그럼 준비는 미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준비를 해가지고 4월 7일 이후에는 좀 서로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하면 저도 좀 자괴감이 드는데 선거 앞두고는 뭘 잘하라고 해도 통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 네 탓이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들과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들의 태도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LH의 특유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문제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의 문제가 얽혀 있어서 정치적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오늘 더모와 윤태권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